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이데거가 존재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하 참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하이데거를 공부하면서 이 막연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져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가 물어지는 것이고 또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한 존재의 물음에서 물음이 걸리는 것은 존재자 자신이다. 이 존재자는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를 겨냥해서 캐물음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존재자가 자기 존재의 성격들을 왜곡되지 않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 존재자는 자기 측에서 미리 붙어 있는 그대로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존재의 물음은 물음이 걸려지는 것을 고려해서 존재자에 이르는 올바른 접근방식의 획득 및 그 접근방식의 선행적 확보를 요구한다. 존재의 물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존재자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 물음이 걸리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일 거예요. 어떤 책상이고 의자고 사과나 컵일 거예요. 그런데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때 물음이 던지는 것은 언제나 뭡니까? 존재자 자신이라고 하이데그는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존재는 무엇이지? 라고 묻는다고 하면 저를 무엇이 규정해 줄까요? 존재가 규정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제가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 한다는 건 결국 나의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저 멀리 어떤 내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에게 겨냥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물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도 존재에 대해서 물을 때는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나의 존재에 관해서 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우선 존재에 대해서 물을 때는 물음을 왜곡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의 접근 방법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서부터 존재의 물음을 시작해야지 나와는 전혀 다른, 좋게 미화시키든 아니면 나쁘게 비화하든 이런 전혀 다른 방법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물음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 왜곡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여러가지 의미로 존재한다고 부른다. 우리가 화재로 삼아 말하는 것, 화재거리,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 등은 모두 존재하며 우리 자신의 존재 사실과 존재 상태도 또한 존재한다. 존재는 존재 사실과 존재 상태에도 실제성, 전제성, 존립, 타당성, 현 존재에도 주어져 있다에도 들어있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자에 직해서 존재의 의미가 읽어져야 하며 어떤 존재자로부터 존재의 개시가 착수되어야 하는가? 이 착수는 의미적인가? 아니면 존재의 물음을 수행할 때 특정한 존재자가 우위를 갖는가? 이 본보기가 되는 존재자는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위를 갖는가? 자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때, 무엇뭇이 있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일상에서 그냥 사용하는, 그냥 상식선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대상을 두고 말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경험 가능한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책상이나 사과나 의자나 컵 같은 것 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것들은 대부분 다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이데거가 어떤 것들을 존재한다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화재로 말하는, 화재 삼아서 말하는 그런 화제거리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화재거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하이데거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흔드는 혹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막연할 수도 있고요. 허브맹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거든요. 연관을 맺고 있어요.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좋아했던 그 연예인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망을 하잖아요. 많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었다고 하면 괜히 가슴이 아프고 기운도 없고 그러기도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저 대중매체에서 화제거리 삼아서 보여주는 TV와 드라마, 그리고 그런 어떤 인물, 연예인이란 인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TV에서 환하게 웃고 있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요. 그 연예인이 TV에서 슬퍼하고 울면 우리도 같이 슬퍼지고 운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무 맹랑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골똘이, 골몰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명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꼭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연예인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한다는 이런 상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이 존재 상태도 언제나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사실과 존재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실제성 즉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전제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단순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영상에 집중하겠지만 영상에 집중하는 것 외에 여러분 앞에도 많은 것들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 책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책상 앞에는 많은 책들도 있을 수 있고 필기 도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본다고 한다면 의자나 좌석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있다는 것을 전제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계속 내 눈앞에 있다는 것 이것을 존재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타당성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존재사실들이 말 그대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여기에서 분간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요. 현존지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주어져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손안에 있음 내가 가지고 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내 손안에 주어져 있냐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해들은 제가 툭툭 던졌지만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계속 읽으면서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데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존재 상태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물어야 될 텐데요. 존재의 물음을 수행해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존재자에 입각해서 우리는 존재의 물음을 수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자에 입각해서 그 존재의 물음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 선택된 존재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꼭 그 존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존재의 물음을 수행할 때 선택한 그 존재자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 존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이데거의 용어로 따지면 왜 그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